저희 결혼한 지는 두 달 됐고요 주로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랑 머무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주로 이제 여행 가는 거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으로 가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항상 짐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짐을 최소한으로 엄청 컴팩트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여행이 그냥 별게 아니거든요 어디를 갈까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떠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